네, 정홍일입니다. 이렇게 앨범이 도착했습니다. 홍보용 CD죠. 눈으로 보는 컬러와 카메라로 보는 컬러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색깔을 뽑아내기 위해서 또 여러 번 수정작업을 했었습니다. 말기등 또 글씨에 만지실 수 있는 이 느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실 수 있는 느낌을 표현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문 열면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다. 가사와 참여했던 미션 분들과 정보들이 있죠. 자 그리고 뒤에는 회사 식구들 수고하신 분들도 담아놓았습니다. 그리고 스타니스트 또 이제 머리를, 헤어를 담아놓았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펼치면 대안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네, 자 CD를 열어보면 자 CD는 제가 그때 인스타 사진에 보여드렸었던 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도 글을 좀 만지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쇄를 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 종이에서의 그 질간보다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홍보용 CD이기 때문에 CD를 넣고 뺐다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. 사실.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또 이 녀석을 이렇게 이용해서 선택을 했었죠. 자 펼치면 펼쳐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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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 프마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자 이거를 판매가 가지 않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든 음 뭔가 연결고를 통해서 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홍보용 CD 오늘 도착을 했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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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